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가수 송창식이 KBS ETV 부루의 명곡에 출연한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송창식은 2014년 이미 한 차례 부루의 명곡에 출연한 바 있었으며 이번 출연은 9년 만에 성사되었습니다. 송창식은 7,80년대를 주름 잡았던 세시봉 가수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피리부는 사나이, 왜 불러, 우리는, 푸르른 날, 가나다라, 내나라 내결에, 밤눈 등 수많은 명곡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은 싱어송 나이토입니다. 부루의 명곡 송창식 편에는 송창식의 명곡과 그에 얽힌 추억도 담을 예정이며 박창근, 환희, 정승원, 엑스디너리 히어로즈, 에이머스, 유리상자, 박정현, 조명석, 이무진, 양동근 등이 출연해 송창식의 명곡을 재해석할 예정입니다. 부루의 명곡 아티스트 송창식 편의 방송일은 추후 공개될 예정이며 2주에 걸쳐 방송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가수 송창식의 부루의 명곡 출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